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작업실에 와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구도 잡고 있어 안녕하세요. 케미스트릿의 디씨입니다 랍티미스트, 테스트 포리까지 저까지 4명이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www.chemistry.com 많이 와주시고 거기 안에는 저희의 공식적인 활동 외에도 소상활동까지도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오셔서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부터 음원까지 상상도 이상 보실 수 있어요 케미스트